그럼 빼 반 형태가 이거죠. 하나, 빼. 그리고 여기 아가 나왔죠? 그럼 바로 위에 나오죠? 이렇게, 빠. 그리고 다시 빼 나왔죠? 그럼 빼, 이 빼가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불 형태로서 이렇게 연결해서, 빠. 자, 그럼 이거 읽을 때 되게 쉽죠? 이 빼하고 아는 소리가 바가 되죠. 그럼 빼하고 아, 바. 그리고 이 배를 같이 연결하면 바, 바. 왜냐하면 이 빼가 아무 자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삐, 삐욕 소리만 내면 돼요. 바, 바.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읽을 때 바, 그리고 삐. 바, 바, 바. 자, 이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이게 무슨 투신 없는데 이게 어떻게 쓰기하고 읽기만 지금 연습하고 있으니까 쓰기, 읽기만 집중하시면 돼요. 자, 다시 다른 거.